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야마하의 상위 레벨에 있는 LS26 그리고 LJ2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LS26과 LJ26 살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들고 있는 게 LS26이고요 요 모델이 LJ26이에요 정보 어 네 맞아요 어 일단 바디를 설명을 해드리면 요 모델은 약간 OM 그 정도 사이즈? OM보다 약간 작은 것 같아 여기가? 네 GC 바디 정도? 테일러의 GC 바디 정도 느낌인데 GC보다는 여기가 약간 더 큰 것 같고 약간 OM과 GC의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측판을 보시면 OM보다 훨씬 두꺼워요 음 딥이구나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OM 딥 바디 정도라고 이제 보셔도 되고 요것도 지금 두껍네요? 두께는 똑같아요 두껍네요 네 두께는 거의 똑같고 지금 후반을 보시면 결국은 바디 사이즈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요 모델이 이제 약간 OM과 GC의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라면 요 모델은 약간 GA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GA보다 엉덩이나 이런 게 좀 더 큰 느낌? 네 여기도 조금 더 큰 느낌?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약간 미디움 점보? 음 미디움 점보?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연주감이 막 불편하지는 않으셨죠? 네 저도 체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사실 아니고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기타를 많이 선호하는데 점보 같은 경우는 제가 깁슨 그 SJ인가요? 네 SJ200을 만져봤었는데 걔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 그죠 근데 얘는 점보 같은 느낌은? 오빠는 뭐 사실 슈퍼점보라서 아 슈퍼점보여? 그거하고는 또 비교 불가고 걔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GA 정도인데 GA보다 약간 더 엉덩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0번대의 야마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일본에서 전체 다 만들고 이제 가격은 한 300만원대 초반대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되고 상판은 이제 스프르스 사용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축구판은 지금 인디안 로즈우드 근데 확실히 인디안 로즈우드가 이 10번대 사용했던 그 로즈우드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결도 그렇고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고 결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20번대의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마감의 부분에서 이 솔직히 뭐 10번대의 기타들도 마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뭐 LL16, LS16 뭐 그 가격대에서 거의 베스트셀러잖아요 가성비 좋고 네 가성비 좋고 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그 마감에서 조금 더 좋은 정도 생각하기보다는 많이 좋다 많이? 네 뭐 거의 뭐 뭐 사실 뭐 뭐 좀 네 뭐 흠을 잡기가 좀 뭐 네 뭐 그 다음 흠 잡을 데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일본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감이 굉장히 좋고 또 되게 좀 꼼꼼하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인정신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목재를 사용한 목재의 등급적인 부분 그리고 만듦새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 이제 그런 걸 뭐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ARE가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그 공법이 쓰여진 건데 뭐 사실 LL16이나 LS16에도 뭐 LL16 ARE 이렇게 해서 ARE가 되어져 있는데 ARE가 뭐냐면 아티피셜 리소런스 인헨스먼트 네 뭐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이제 그 공명을 이제 증가시켰다 향상시켰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전체 디테일의 공정까지는 뭐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이제 본사 측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간 뭐 토리파이즈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공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들만의 특수한 방법으로 공명을 확실히 증가시켰다 라고 하는데 이제 후에 이제 또 사운드 샘플 들으시고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확실히 울리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 모델 다 확실히 울리면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넥 같은 경우 보시면 보시죠 네 파이브 플라이가 되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브 플라이가 되어져 있어서 내구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뭐 뒤틀림이나 꺾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보이고 있고 원래가 야마하 기타 자체가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튼튼하군요 네 사실은 이 목재 변형에 대한 부분은 기타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목재 변형은 얼마나 잘 건조된 목재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멀쩡하게 샀어도 1년 지나고 나서 변형이 심한 기타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마하는 굉장히 내구성과 이런 부분이 좀 뭐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하다 확실하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신뢰할만 하구요 그리고 헤드 머신이 약간 무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전 이 헤드 머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약간 반만 광나있네 맞습니다 요게 지금 고토 제품으로 되어져 있구요 고토의 제품을 썼고 지금 반무광으로 해서 이 노부도 사실 이게 고토를 쓰긴 했는데 시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노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거 못 구하죠 이렇게 된 거를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네 고토 중에서 이렇게 된 노부는 지금 없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으실 거고 지금 지판의 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펄로 해서 약간 이제 다이아몬드 스퀘어로 해서 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인레이 설명하시면서 봤는데 이 브릿지하고 에보니 색깔이 네 지판 완전 새까맣죠 완전 새까맣죠 요즘에 이런 에보니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숨구멍도 거의 안 보여요 엄청 힘든데 이 촘촘한 게 네 새까맣네 보기가 올라가서 네 맞아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네 네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핏가드의 부분은 확실히 이제 야마하 L 시리즈를 딱 드러내는 약간 L자 비슷하게 이렇게 네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요거는 사실 전통적인 마틴이나 테일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핏가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요거 야마하에 이제 자신들만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L 시리즈에 들어가는 핏가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외관적으로는 일단은 요런 상태이고 일단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네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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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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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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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